가자! 출발! 배 반 좋아? 또 올까? 어? 오케이! 뭐라고? 아, 10! 10일 동안 있으라고? 그저 왔다! 파프리카, 맞어? 네! 준비해! 앞쪽에 보이는 안내소에서 바구니를 받고 바로 탈의실로 가시면 돼요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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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조심조심! 타! 나한테 타자! 이거 누르지 마! 어! 그거 누르면 어떻게 돼?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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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! 좀 이따 눌러! 짜오제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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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! 최피의 쇠고위미언 바자 라이가 참고고 마요 저거 자요 아, 뭐야? 여기가 원조인가봐 여기가 원조인가봐 나 마자 가자 가자 오리지널? 응, 오리지널이 제일 낫지 흠! 치즈도 맛있겠다 왜? 먹고싶은데 먹지 못해 엄청 귀여워 피만큼 먹었어 야 얼굴 깊숙이 좋아 깊숙이 왜 이렇게 먹고싶은데 왜 먹지 못하니 맛있어보이는데 왜 줄을 아무도 안서지 얼굴 좀 보자 어떻게 된거에요 튀김도 같이 줘 튀김은 한이 배워 물어 맛있어? 응 얘 막 대기하고 있어 엄청 퐁싱퐁싱해 아무래도 너무 말라 저희 아빠가 이쪽에서 나타났거든요 한각보다 마터가 멀리 있어요 깜짝이야 저희가 옥수수 카페에서 이거 거꾸로 드셨어요 이거 사격증을 받았습니다 음 맛있는데 맛있지? 원주가 여기 더 맛있나? 음 엄청 퐁싱퐁싱해 엄청 퐁싱퐁싱해 퐁싱퐁싱 좋습니다 우와 바람에 우와 좋다 좋다 태무웃이 이렇게 단수위에서 5분 정도 배를 타면 파리에 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깝죠 파리는 자전거를 대여해야 이동하기가 편해서 근처에 가까운 자전거 대여점으로 갔습니다 오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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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와.. 그녀의 아예 진짜 훈삭하네 덕세계 덕세계 와 너무 예뻐 와 진짜 예쁘다 영상이였어 영상이였어 여기 콧마사지 샀잖아 다리가 너무 아파서 다리 마사지 받고 시작하려고요 돌면서 해야지 맛있어 보이려고 돌면서 좀 먹고 딱딱해 소시 소시 마우스 마우스 노스 노스 다 들려 페이스 얼굴이 아파 눈이 아파 이롱 뒤에서 콥 파고 있어 이롱 콧다 콥 파고 있어 4 4 4 4 4개만 맞추면 돼 4개만 맞추면 돼 4개만 맞추면 돼 좀만 더 세게 아 고고고고 참아 괜찮아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왠고 왠고 아 voiture 아 할 Boys 천천히 흡 앉았다 됐다 유리 boys 액션 해서 mistake 어, 네. 네. 맞다. 막 던져. 막 던져. 화이팅! 화이팅! 됐어 됐어. 잘했어. 그래서 골라. 사랑한거? 반가워요. 반가워요. 로우나는 여행 마지막 날이었어. 잘 놀았다 좋지? 응? 대만 좋아? 또 올까? 어 오케이 10일 동안 있을까? 뭐라고? 10일 동안 있잖아 10일 동안 있으라고? 아우 피곤하다 어디로 가서 쉬자 가자 안녕 로우니는 그렇게 대만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꿀잠에 푹 빠졌습니다 여행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? 100번 재밌었어요 100번 재밌었어요? 또 오고 싶어요? 네 뭐가 제일 재밌었어? 나는 시장 가서 사진 찍은 게 제일 재밌었구나 그리고 안마가 포토로 다녀왔어요 여러분 다음에 또 놀러 올까? 네 Laura 한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